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실무로 배우는 워드 2019 강좌를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실무로 배우는 워드 2019에서는 실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워드 기능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는 워드 서시파일 활용하기인데요. 워드 서시파일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템플릿이라는 단어 혹시 기억나시는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템플릿이라고도 불렸어요. 워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식인데요. 이거는 디자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글꼴, 글꼴 크기 등등이 다 미리 지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정된 파일을 가지고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력서, 달력, 보고서, 표지, 디자인 등등 많이 사용하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워드 서시파일을 활용하시고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이력서나 보고서, 달력 등을 만들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S Office 도구 클릭해서 저는 두 가지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MS Office 도구 들어가서 MS Word 클릭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은 최대화해서 실행해 주세요. 보시면 홈에 기본적으로 세문서가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 클릭하시면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서식 파일들이 각각 종류의 별로 서식 파일들이 보이세요. 자, 내가 필요한 서식 파일을 찾으시면 되세요. 자, 지금 현재 찾고 있는 내용이 없다면 위에 상단에 보시면 온라인 서식 파일 검색이란 창이, 검색창이 있습니다.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되세요. 바로 아랫부분을 보시면 추천 검색어가 보이시죠? 그 검색어로 찾으셔도 되시고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서식 파일을 검색하셔도 되십니다. 자, 여기에서 보고서라고 쳐볼까요? 보고서 치시면 다양한 보고서 서식 파일을 온라인에 찾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자, 새로 만들기의 서식은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뒤로 하시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와집니다. 자, 홈 클릭해서 세문서 클릭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서 1이라고 보여지자 세문서가 열렸어요. 자, 이 상태에서도 서식 파일을 템플릿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파일 클릭하시고 자, 새로 만들기 하면 똑같이 서식 파일을 사용할 수 있게끔 서식들이 보여지시죠. 자, 첫 번째로는 이력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파란색 구 이력서가 있어요. 파란색 구 이력서 클릭하고 자, 보시면 그 이력서가 미리 보여지죠. 자, 이렇게 이력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레이아웃이 보여져요. 자, 만들기 클릭하시면 이력서 서식 파일이 불러와집니다. 자, 어디 어디 바꿔야 될지 딱딱 보이시죠? 자, 사진 사진 딜리트 하셔서 자, 사진을 넣으시면 되세요. 삽입, 그림 클릭하시고 자, 현재 제 컴퓨터에 샘플 사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라인 사진에 제가 연예인 사진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클릭해서 삽입해서 자, 안으로 드래그해서 줄여주시면 되세요. 자, 이름 보시면 이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선별은 역 자, 경력 마찬가지로 클릭하시면 선택이 되시죠. 블록 지정이 돼요. 그래서 뭐 1010 대학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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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을 해주시면 자, 여기 보시면 대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하라고 해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선택이 되죠. 블록 지정이 되셔서 바로 입력하시면 지워지면서 이 지휘라는 대가로 지워지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왼쪽 주소도 뭐 경기 입력하시면 지워지죠. 전화번호도 이메일도 입력하시면 되세요. 자, 웹사이트가 보통 없으신 경우에는 자, 웹사이트보다도 요즘 SNS 많이 하시죠. 자, 인스타그램 계정을 입력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을 입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력서가 다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파일 저장 누르겠습니다. 위치를 지정하셔야겠죠? 찾아보기 클릭하시고 자, 바탕화면에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폴더를 만들어서 실무로 배우는 워드 예제라는 폴더 만들어서 클릭해서 이력서 서식 파일 활용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저장하시면 위에 제목 표시줄에 제가 저장된 파일 이름이 보이시죠? 자, 이번에 이력서를 작성했으니까 자기소개서를 만들어야겠죠? 파일 클릭하시고 새로 만들기 클릭해서 자, 똑같은 디자인의 자기소개서가 있을 거예요. 클릭해서 만들기 클릭하시면 자, 똑같은 폴더의 사진 딜리트에서 지우고 삽입에 또 그림 클릭해서 자, 사진을 삽입하겠습니다. 크기 줄여주시고 크기 줄여주시고 자, 원 도형에 맞게 원 모양으로 잘라지죠? 자, 자르기 보시면 도형에 맞게 각각 도형에 맞게끔 자를 수가 있고 가로, 세로 비율대로 자를 수가 있어요. 정사각형 비율로 자를 수도 있고 세로 비율로 자를 수 있습니다. 자, 그냥 자르기 도형이면 원래 기본 옵션은 사각형이죠? 자, 그렇지만 원형을 맞추면 지금 현재 저희 템플릿이 원형이기 때문에 제가 원을 클릭했어요. 그래서 원으로 잘라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름 입력하고 성별, 여자, 여 입력하고 자, 받는 사람 이름, 직함, 대표이사 자, 저희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는 IT고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받는 사람, 대표이사님, 뭐 대표이사, IT고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입력 바로 하시면 되세요. 굉장히 쉽죠? 자, 이렇게 해서 다 작성을 하셨으면 마찬가지로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저장 클릭하시고 찾아보기 클릭하셔서 바탕화면에 실물을 배우는 워드 예제 자기소개서 서식 파일 활용 하시면 자기소개서도 파일이 저장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서식 파일을 이용해서 작성하는 법을 수업을 해봤어요. 자, 이번엔 파일 클릭하시고 새로 만들기 클릭해서 이번에 달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달력을 자, 나와있는 달력을 먼저 활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7월이라고 보여주시죠? 스냅쇼 일정이라고 해서 달력을 만들 수가 있어요. 클릭해서 서식 파일을 만들기 클릭합니다. 자, 보시면 지금 현재 연도와 월이 보여지죠? 자, 이 연도와 열은 시스템에 있는 연도와 월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19년 11월이기 때문에 2019, 11월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 확인 클릭하시면 자, 다른 날짜, 다른 달력을 표시하시려면 자, 마찬가지로 Shift, Alt, Enter키를 누르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자, 확인 클릭하시면 2019년 11월이 되어 있고 날짜가 금요일부터 1일부터 30일까지 날짜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저희 달력을 한번 확인해서 비교해서 보면 자, 맞죠? 금요일날 1일을 시작하고 토요일날 30일로 끝나는 거 자, 지금 되셨죠? 자, 날씨 글자 색상은 자, 토요일은 파란색이다. 그러면 홈의 토요일 글자를 파란색으로 바꿔주시면 되시고 자, 일요일은 빨강색이다. 그러면 홈의 글자 색을 빨강색 자, 바꿔주시면 되시고 자, 일정을 입력해 주시면 자, 이게 뭐 이렇게 입력해 주셔서 활용하시면 되세요. 자, 만약 2019년 11월이 아니다 자, Alt, Shift, Enter키 누르면 바로 창 보이시죠? 자, 2019년이 아니라 2020년 1월을 선택해 볼게요. 곧 2020년으로 넘어가죠. 자, 1월 하면 1월 자, 확인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바뀌어지고 자, 날짜도 바뀌어져요. 자, 제가 아까 빨강색 선택한 라인 파란색 선택한 라인 그대로 파란색, 빨간색 적용되면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 일요일, 수요일 지금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금 날짜가 요일이 변경이 됐어요. 자, 확인해 보면 1월 보세요. 1일, 수요일 마지막 끝나는 요일은 31일, 금요일 자, 맞죠? 자, 이렇게 내가 바꿔주시면 Alt, Shift, Enter키를 쳐서 연도와 달을 선택하면 그 연도와 달에 맞게끔 날짜가 변경이 됩니다. 자, 파일 새로 만들기 이번엔 달력을 검색해 보겠어요. 자, 여러가지 달력 템플린지 보이시죠? 자, 그중에 이쁘게 디자인된 달력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2009학년도 달력 13페이지 총 13페이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만들기 클릭하시면 자, 이거는 온라인에서 디자인한 달력을 가지고 온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날짜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아요. Alt, Shift, Enter키 쳐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일일이 입력 Delete키를 누르시고 일일이 입력을 해주셔야 되세요. 일일이 변경을 자, 날짜도 지우고 자, 일 이렇게 일일이 날짜를 바꿔주셔야지 됩니다. 자, 아까는 워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달력이었고 지금 현재는 온라인에서 누군가 만든 디자인을 적용한 달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입력을 해서 바꿔주셔야 되세요. 자, 내가 원하는 달력을 찾아서 디자인을 찾아서 바꿔주시면 나만의 달력을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MS Word 2019에서는 다양한 서식 파일을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보시면 새로 만들기에서 온라인 서식 파일 검색 부분에 항상 검색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구요. 자, 밑에 보시면 추천어 검색에 클릭하시면 그 추천어로 검색이 되죠. 자, 식단 브로슈어 등등 다양한 서식 파일이 검색이 되죠. 자, 뒤로 한번 클릭하고 전단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전단도 이렇게 서식 파일이 많이 있어요. 자, 뒤로 하시고 카드 하시면 곧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또는 기념일 카드 졸업 등등 명함도 만들 수도 있구요. 자, 크리스마스 카드 생일 카드 등등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휴일도 있어요. 휴일 클릭해 볼게요. 자, 휴일 안내 카드도 만들 수도 있고 휴일 안내장도 만들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또 여러가지 템플릿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자, 굳이 추천어 검색 추천 검색 굳이 추천 검색어를 사용하지 않다 하더라도 온라인 서식 파일에 내가 하고자 하는 서식이 있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문서를 검색하셔도 되십니다. 아까 제가 보고서 검색했듯이 자, 이렇게 보시면 보고서가 검색이 되어 있죠. 자, 보시면 표지를 만드셔도 되세요. 보고서 제목 클릭해서 만들기 하시면 보고서 제목을 바꿔주시고 연도 바꿔주시고 자,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사진을 딜리트해서 바꾸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보고서도 서식을 적용해서 서식 파일을 적용해서 만드실 수 있어요. 자, 다양한 서식 파일이 있다는 거 지금 확인이 되시죠? 자, 오늘은 서식 파일을 이용해서 자, 새로 만들기의 서식을 이용해서 문서를 만들어 보는 것을 수업을 해보았습니다. 자, 서식 파일을 사용하셔서 필요한 문서를 꼭 만들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번 강좌는 실무에서 꼭 사용되는 기능들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강좌명이 실무로 배우는 워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업에 꼭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 워드의 기능들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